엘리트 날먹 루트 가능하지? 요거 다 날먹 요렇게 쪼로록 톡 음 그 다음에 불복원의 엘리트 요쪽 루트는 별로 안 좋네 아니면은 요렇게 할까? 여기도 상점이 있어서 별로 아까 냉기꽃의 아픔을 다시 떠올려봅시다 꽃샘 타격을 씁시다 와우 공생 바이러스 진짜 좋죠 뭐야 아니 다 지우면 뭘로 싸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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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엥 엥엥 이러다 생명 압축 비리인데 아이씨 아저씨 왜 거기서 튀어나와요? 꺼져요 아이고 이걸 편향까지 주네 편향 바이러스 단골인데 외상존 해주시죠 지금은 엄청 세긴 센데 어어 조각몸까지 뭔가 일어나고 있음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음 에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음 뭐 뒤럽다구요 설마요 졸라 센데 아 얘가 얘가 진짜 센 개센 유물이에요 얘가 미쳤습니다 얘가 본체고 사실 디펙트는 따까리에요 아니 재활용까지 준다고? 잠깐만 뭐 얼마나 지우라고 재활용을 줘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한상의 덱이 있었나요 저한테 이제 이중시전 똑똑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이중시전이 안 나오겠죠 어쩔 수 없지 시물 아이고 편향 때문에 다 떨어진다 내 밀집 내 밀집 미국 간다 껄껄 편향 장난? 장난이지 이거 좋다 지금 간다 기다려라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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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기서도 제거할 수 있다 다섯 장 미니멀 가자 담배 담배 미친 디펙트 죽는다구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 나에게 담배가 있거든 크크 어둠 근데 어둠 강화 안되죠 어둠 지금 강화를 못해 뭐? 책을 읽는 다구? 꺼져 피없어 책은 좀 담배는 피겠는데 책은 좀 그러네요 자가수리 자가수리 강화 못하는데 아 이거 어둠 강화 반대면 딱인데 강화를 못해 아이고 24 내 담배 못 피고 사야겠다 아이씨 담배 피워야 되는데 아 담배 말린다 아 담배 피고 싶다 다 꺼졌으면 좋겠다 담배 피게 아이씨 실수 실수했다 아아 닙닙닙 살살살살 잠깐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저게 사네 아 금단 증상 때문에 저거 딜 와 근데 이거 진짜 그냥 터넘겨야 되나 터넘기기에는 이거 어둠고체 아 젠장 아까도 이런식으로 왔구나 이번 터넘기기에는 이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서 다음 턴에 어둠고체 발현시키면 잡겠다 아 이거 위험한데 아무튼 드디어 담배 핀다 드디어 핀다 드디어 핀다 드디어 핀다 터넘기верж 아니 으 잘 없음 아 Alger Hall esta ígena 빛을 고 stay 인덱 치 역시 고 더 분 player 냉정합쓸까 냉정재귀 한 대 더 태우고 이거 어쨌든 저거 인지적 편향 끝나기 전에 잡거나 내가 뒤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주판 컴파일 드라이버로 드로우를 볼까 어떻게 하지 봐야지 주판이니까 돌려야지 엘리트 아니야 체력 아껴서 다 몇평 망했다 이걸 유사 엘리트가 눈 보라 아니야 근데 이거 어둠구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내가 잘 굴리면 안 잃어버리겠지 아 근데 아니야 저글링 잘해서 안 잃어버리면 되지 어렵네 축전기 습에는 제 귀 돌리기 힘들어지거든요 창공지능 쓰면은 뭐 이상한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창공지능 쓰면 그만큼 축판 보기도 힘들어지는데 버퍼랑 편향 가져가겠네 구알로우가 삽니다 제 귀 강화가 안된게 좀 많이 아쉽네 이거 100까지 키워야 되는데 이거 밀집이 못 버티는데 아 괜찮아 밀집 못 버텨어도 이거는 제 귀 돌리면서 딜 누적 해야지 근데 제 귀 강화 제 귀 강화 못하고 여기까지 넘어온거는 너무 아쉬운데 이제 이제 편향 또 들어갈거고 자 두 번째 편향 잡았네 어차피 감사합니다 이걸 써지 편향을 이제 부서진 왕건 집어도 되지 제 귀 강화 못한거 진짜 아쉽네 이거 제 귀 0코 1코 차이 진짜 칼텐데 일단 저쪽 길로 갑시다 상점에서 제 귀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전투 장비 전투 장비 대체 여러분들의 프리즘 사람은 알 방법이 없군요 아 뭐야 아 뭐야 데미지 이렇게 들어와 상점에선 제 귀 빨이 안 나오는구나 이중시선으로 혼내주자 탑은 위장클입니다 탑은 위장클입니다 아이고 이걸 7댐을 먹네 진짜 강화해서 코스트 떨어지는 것들 강화 안되있는거 너무 아쉽다 아하하하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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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몰라 아 아 아 아 나 아무 짓도 안했어 나 아무 짓도 안했어 아 이 멘트 처음 보는데요 질을 받치네 진짜 안력편향 근데 공격카드 있긴 해 있네 안력편향 괜찮겠는데 제발 상태이사 이거 위기다 진짜 위기다 약간 답없다 진짜 진짜 대위기다 그래서 고하각인데 이거 진짜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고 아우 제가 수화됐으면 진짜 꼼짝없이 뒤졌을텐데 진짜 고하각이었는데 누가 봐도 고하각이었는데 아 얘도 아 미친 야 하지마 첨탑엔 역겨운 것들밖에 없네 팬더요? 찌마켓이요 너무 적나라했나? 뭐 어때 거기서 샀는데 와우 1뎀 이게 바로 화상 덱입니다 이중시전 한 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다음 턴 이중시전 나오면 잡니다 제발 제발 아잇 젠장 어 이러면 하아 미 침 후 저걸 쓰는게 맞았지 아니 저기서 다음 턴에 아니 왜 뽑으므라니 님들 이중시전으로 두번째 두번째 구체 슬롯에 있는거 발현시킬 수 있습니까 쉬익 쉬익 쓰는게 100% 맞는데 병불서지 근데 어차피 저거 뭐냐 알약인데 꽃샘추위 넣어도 되지 않나 아니면 컴파일 넣는게 제일 낫겠다 컴파일이 제일 낫네 들어볼 수 있잖아 흡연할거 있나 사실 파지식 또 필요하죠 저것도 아니면 꽃샘추위를 지울까 아닌데 이거 냉기고체 두개 있는게 더 안정적이더만 몇번 돌려보니까 펜톱 입고 자가소리를 지울까 펜톱 입고 자가소리를 지울까 꽃샘추위를 지울까 꽃샘추위너 능해당 빠졌을까 아우 역겨워 아우 역겨워 아우 역겨워 조금 다르게 돌리자 아닌데 끝났네 아우 역겨워 아우 역겨워 재규위 강화 안된거 진짜 아쉽네 솔직히 이거 행융을 안짚았으면 더 좋았겠는데 제가 어둠고채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둠고채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아 너무 빡세 야 또 소원이야 큰일 났네 이거 어둠구 채술 볼 수 밖에 없다 바지 식으로 잡아야죠 저기서 잠깐만 나 근데 저거 잠깐만 없어? 없네 파워카드 실수했네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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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밀집 동력 중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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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서서 부딪힐 약화 걸리는 건 상관없고 어차피 쟤는 저거 안 넣지 너무 힘들다 정말 저게 광역기 챙기라고 있는 엘리트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졸라 너무 세잖아 기계학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심장전하면은 상태 이상 들어오긴 한데 카드가 소멸질마다 무적히 카드를 한 장 없습니다 어 잠깐만 너 혹시 저주나 그런 거 갖고 있냐 혹시 어 잠깐만 어 서지까지 쓰면 되는구나 다행이다 알약이 좋긴 좋아 다음 턴은 백퍼센트 잡을 수 있어 여기서 딱히 지울 거 없어 잠이나 잘까 펜터 있어도 지금 자는 게 낫지 여기서 약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어지러움이 들어올 텐데 이것도 좀 빡세겠다 자는 게 낫지 주판좌도 열심히 일하고 있죠 알약 다른 애들도 나옵니다 뭐야 P1 아니 뒤져 그냥 한턴의 파워 공격 스킬을 전부 사용하면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달팽이도 상대하기 쉬운 애지 지금 카카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물론 점액투성이가 좀 빡세긴 하겠지만 아 파워 카드 애껴서 이거 풀었어야 했나 굳이 그럴 것까지야 조각보험보다 반복이었으면은 훨씬 편하겠다 조각보험 저거 강화도 안 돼있고 조각보험 한턴 어리석은 놈턴이니까 승천요 셀 수 없이 했죠 강화 못하는게 너무 아쉽네 이제 저거 지우자 자가수리 7 체력때문에 드로우 하나 손해보는거는 좀 손해가 큰거 같애 워페인트 최장 일단 얘는 필요없고 도박군의 영액을 넣을수도 있겠죠 백년퍼즐이 제일 나은가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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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보이는데 어 지금 민첩포시션 효과 볼수있는 카드 단 하나도 없죠 없는것보다 나이니까 흰포시션에서 가져가자 손래 riders 통 15 remained 총알배송 드로우도 막히는데 이건 터네 하여간 창과 방패 미쳤어 돌았어 진짜 어떻게 저런 끔찍한 걸 만들었지 파지직 강호됐다 수액 호흡 젠장 방패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더 낮아 다음 턴에 총알배송인데 사랑답게님 이 게임을 사셨군요 결국 이 나의 게임을 심장은 킬각이었다구요 아 진짜 킬츄요 이럴거면 민포 살걸 어차피 배터리 충전을 돌리면 돌아오는 카드라 스킬 카드가 없지만 그래도 쏴야지 죽었는데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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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이상 5장 들어오는게 너무 힘드네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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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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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